엄청 추웠죠?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침 되니까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는 호포 육리입니다 호포항에서 뒤로 조금 오시면 지금 뒤에 보이는 등기산 스카이워크 호포 육리는 캠핑하는 곳으로 원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캠핑을 아직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깔끔하고 여름에는 물 같은 거 외부에 발 씻을 수 있는 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 정말 물 깨끗해요 호포항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캠핑 즐기실 분들 호포 육리 많이 오시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여기는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오실 때 쓰레기 봉투 꼭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인 집에서 지금 한 이틀 동안 열심히 놀았습니다 날씨는 너무 추워가지고 낚시는 못하고 아침에 해 뜰 때 오늘은 전어 낚시 한번 해볼게요 테트라는 조금 위험해요 지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끝자락이 테트라죠 벵에돔 낚시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날씨가 한동안 추웠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워요 테트라 곳곳에 아직도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바닷물이 얼어있는거 그대로 하여튼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낚시할 곳은 해수욕장 전기산 스카이웃 쪽 말고 안쪽에 안쪽에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카드채비 저는 애깅대다 보니까 3개나 4개 정도 카드채비 달고 새우 한개씩 꼽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새우 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냥 밑밥만 있는 데다가 계속 때려준다면 수심은 2m에서 3m 조금 더 뭐 시간이 편차가 생기면 조금 더 내려보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2m냐 그러면 지금 전어가 좀 떠 있어요 깔아앉아 있는게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서민낚시 시작합니다 자 원래 제가 테트라를 안올라 가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이 길과 이 테트라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쯤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 돌겠네 권은 안 묶어놔 가지고 자 조금 해봅시다 아 진짜 주걱 빠져가지고 바람이 조금 분다잉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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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